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소장 박현재입니다. 먼저 제52회 스프릿 포럼 메타버스 비긴스 고2 글로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는 AI, XR,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인재교육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해왔습니다. 특히 2019년 인공신흥 국가전략, 2020년 가상중학 발전전략에 이어 2021년에는 메타버스 관련 정책 이슈 발굴과 정책 수립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소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동향 파악, 현안 발굴 및 기업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매월 스프릿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시공간의 제압과 국경을 뛰어넘는 메타버스 글로벌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메타버스를 구현한 핵심 기술인 XR, 즉 가상융합기술 중심으로 국내 메타버스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내 메타버스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와 매출 확대를 위해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해외 현재 시장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 포럼에서는 글로벌 가상융합 선도국을 지향하는 영국의 글로벌 전략과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영국 진출 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해외 정보를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글로벌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영국은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산업 발전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4대 디지털 핵심 기술을 가상융합기술로 지정하고 2018년에는 이머시브 이코노미라는 이름으로 가상융합 경제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국 가상융합기술 기업들 중 70% 이상이 수출기업으로서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며 영국 정부도 브렉시트 이후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진출 및 협력에 호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포럼에서는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 석자 교수로 재임 중이신 정형수 교수님을 모시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가상융합기술 시장 정보, 특히 한국과 영국 간의 글로벌 협력 방안 제안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영국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테트로 시그넘과 테크노빌리지 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현지 정보와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정형수 교수님, 경희대학교 권오병 교수님, 서울대학교 전상훈 교수님, 테크노빌리지 최동원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스피릿 포럼을 함께해 주시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적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